너한테 갈 수 있어 몸 조교 틀림만 하지 않습니다 아 거꾸로 썼어 말 걸지 말고 갑자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X 다 부싸가지고 아 또 개이뻐 야 보듯하기엔 신발이 좀 너무 어 갖고 나오라며 와 근데 진짜 키 더럽게 크네 진짜 미안해 내가 괜히 보드를 들고 나오라 그랬어 왜 들고 나오라는 거야? 이렇게 찍으려고 감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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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형 폐기물 신고증 감상 우리 반스를 사서 커스텀을 할 거잖아 오늘? 좀 멋있게 얘기해 이 얘기 보드 타면서 얘기하겠다 오늘 반스를 커스텀 할 거잖아 병신아 가면 어떻게 천천히 가야지 일단은 잠깐만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밥부터 먹자 나 오늘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어 그럼 한 끼 먹으러 가자 연락해 연락해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죽여버린다 아니 왜 그렇게 떠나고 또 왔어? 난 이거 탕 나고 나온 거니까 빨리 밥 먹으러 가자 뭐 먹으냐고 오랜만에 저 맛국수? 이준 맛국수 어때? 너 진짜 저거 먹을 거야? 별래? 너 저거 맛이 없다고 한 거 네가 기억 안 나? 아 그래? 기억 안 나는데 먹자 먹자 요 오늘 다시 먹고 그럼 확실히 기억해야 돼 이제 알겠지? 왜? 눌렀어 이제 들어와 두 명이에요 너 혼자 나오라고? 아 뜨거 밥 내 거야 밥이야 여기는 유진맛국수 옛날에 얘랑 왔었는데 제가 먹어봤대요 나는 좋아했고 너는 싫어했지 저는 그래서 불고기를 시켰습니다 맛국수 찔려서 약간 설빙 가서 짜장면 시켜먹는 느낌 알아? 그 정도는 못 받아 설빙에 짜장면 설빙에 짜장면이 어디 있어? 검색 들어갑니다 설빙에 짜장면이 어디 있어? 검색 들어갑니다 미친 거 아니야? 본 조교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설빙이 팥빙수 가게잖아 검색어에 있어 볶음밥도 있어 본 조교는 우기지만 않으면 칭찬이 됩니다 맛국수 농장 이거 해줘야 돼? 아 살은 안 뜨거워 맞아 저거 없나 육수? 내가 알아서 살게요 아니 좀 먹다가 아 비냉도 먹고 물냉도 먹겠다는 건가? 이게 뭘로 만든 거야? 정성 짜장면 먹어보자 계란 먹어 계란 먹어 계란 먹어 이거 먹어 맛있는데? 그때는 육수를 타가지고 그때는 물냉면이어서 못 먹었나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하더라도 밥을 먹고 입해야 돼 얼마나 맛있는지 표현해줘 사장님 저 맛국수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 추워 얼마나 맛있는지 알았어 이게 행복이지 넌 내가 잘 먹으면 기분 나쁘냐?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떨려서 그냥 육수 맛있다 나 옛날에 맛있게 먹었을 것 같은데? 여기 그거 바뀌었나 보다 그러면 레시피가 그날 좀 짜증나서 맛이 없었던 거를 가게 레시피까지 바꿔버려 의심 맡고 싶은데 한결같은 건데 아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냉면 끝 하자 진짜 다리 길다 얼굴 잘생기고 연예인들이 연예인들? 아니요 아니요 유튜버? 유튜버요? 뭐야 빨리 알려줘 빨리 서울라이트 서울라이트 오케이 좋겠다 너는 왜 기럭제 길납을 선물 듣고 나쁘지 않네 너는 서울라이트 키 담당 커피랑 샌드위치 하나 먹자 어 너 뭐냐? 쟤 뭐드래? 왜? 결불러 죽겠어 근데 오늘 나 머리 진짜 긴 것 같아 네 마스크이 뜨지? 어 어 나 거꾸로 쓴 것 같은데? 아니 아니에요 맞아 아 거꾸로 썼어 그러네 잠깐만 나 이거 탈까봐 또 힘들어져 가자 아니 잠깐 나도 뭔가 타고 싶다고 너만 타고 타기잖아 가자 빨리 미안해 안 탈게 이거 너 타 네 너한테 갈 수 있어 야 멍득 고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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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제대로 안하냐 아니 내가 뭐 너는 진짜 X가 불쌍하다 아니 스케이트보드 별거 아니네 아니 막국수가 점점 불지? 신발을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머리 왜 이래 내가 저기 가 있을 때인가 너가 보드 타고 내려와 뭐해 뭐든 별거 아니야 야 거긴 안돼 거긴 진짜 원동이야 영화처럼 찍어봐 영화처럼 안돼 이렇게 여기까지 와야 돼 아 왜 이렇게 안되는 게 많아 시작 이거 왜 해야 되는데 뭐라고? 됐어 이제 가자 어때 사진 마음에 들어? 아니 안들어봐 왜? 맨날 열심히 찍어볼잖아 이거 알아?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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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? 찰 너 이거 또 올라가도록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건데? 요즘 몰라? 어? 너 멈춰 멈춰 너 이제가 또 재똥을이야 재똥을이야 재똥을 재재 또 올라 이거 혹시 270 사이즈 있을까요? 이게 이런 장면이 막 던지는구나 막 던지잖아 막 던지는구나 또 보드 타려니깐 비오네. 이거 어제 사왔잖아. 근데 네가 흰실로 스마일 얘기했었잖아. 스마일 만들 건데. 스마일 안 하고 이렇게 스티치로 할 건데. 이렇게 내가 하고 이렇게 스티치로 할 거야. 내가 너 따라 할게. 응. 이거 하기 싫어? 아니. 이거 반수 어떻게 하고 싶어? 이렇게 X. 똑같이 해야 되나? 그럼 좋지. 내가 오른쪽 할게, 네가 왼쪽. 알았어. 반반 하고 싶은 대로 할까 그러면? 괜찮겠어? 그냥 안 신으면 되지. 이거 들어가면 구멍 나는 것 같은데. 절대 들어가. 한번 해봐. 절대 안 들어가는데. 실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늘 자체가 안 들어가. 뭐야 벌써부터 실패라고? 아크릴 물감으로 그냥. 지워지지 않나? 스티치를 긁어 일단은. 길이는 이 정도. 깔끔하게라 깔끔하게. 깔끔하게. 내 거 봐. 근데 이거 신고 시상식이나 우리 그런 데 갈 거 아니잖아. 사이즈 안 맞을 줄 알고서. 맞으니까 지금 약간 가져갈 생각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야 천천히 해. 따라해야 되잖아. 야. 왜 끝을 안 따라가고 그렇게 중간으로 가?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가. 나랑 똑같이 할 필요가 없이. 대칭이 아름답게 좀 되면은. 이미 처음부터 널 따라해서 똑같이 따라할 수밖에 없어. 대박 이렇게 좀. 어? 나 X가 하나 더 있네? 아 그냥 하나 더 한 거야. 똑같이 뭐. 하나는 아니잖아. 짜잔. 나 개자랑. 근데 오늘 어차피 이거 신고 밖에 못 나가겠다. 곡선 느낌이 남이야 촌스러워진다고. 어우 내가 준비가 끝났어. 어? 네 맘대로 뒤에 다 하고 있네. 숨이 안 쉬어져. 그럼 뭐야? 내 트레이드마크를 넣을게. 너 뭐 평화 피스마이너스만 그런 거 하면 뒤진다. 아. 눈. 눈. 말 걸지만이 다 깜짝이야. 아. 깜짝. 오늘 준비가 끝났어. 윗대체. 정신 없거든 진짜? 진짜로? 여기다가 J 써줄까? 아니. 근데 뭔가 두 개가 딱 느낌이 비슷해서 그나마. 대고자. 다행이다. 넌 몸 그리면 안 돼. 아 안 돼. 서울라이트라고 쓸까? 그래 여기에 그냥 서울라이트 하는 로고 박자. 아니 아니 아니. 그냥 하는 말이야. 그냥 했던 말이야. 여기다 박자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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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키 모양 그릴까? XXX 하자. 나는 XOX를 할게. 난 XXX. 어떻게 해. 근데 잠깐만. 여기다 하면 망할 것 같은데. 여기다 하면. 나도 뭔가 망할 것 같은 느낌. 그건 좀 오버한 것 같아. 아니면 소형돌이 이렇게 하나 그려. 아 꺼져 진짜. 진짜 싫어. 정리하고 한번 보여드려야겠다. 어? 야. 왜? 안 묻었잖아 근데. 왜 이렇게 뜯다용. 말투 왜 그래? 말투 좀 조심해 줘. 웃음이 웃겨서 저는. 그럼 밖에 나가서 신어봐야지. 말투 조심해줘. 있지? 예쁘다. 우와. 이렇게 나온 것 같아. 안 쓰라고 서울라이트 하려고요. 서울라이트 안 써 있는데? 네? 아 그렇게 싸우는 것도 촌스럽지. 서울라이트라고 쓸까? 서울라이트라고 쓸까? 너 잘 탄다. 잘 만들었다. 이 디자인 자체가 좀 이거랑 어울리지 않냐 근데? 네 옷이랑 어울려. 그니까 좀 잘 어울리게 좀 이렇게 해왔지. 양말도. 손을 손을 두려워. 저는 오늘 붙임머리를 하러 갑니다. 머리 붙이고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데. 왜 그래? 진짜 이 뭐야? 물이 줄줄을 되네. 큰일났다. 안녕? 안녕. 피씨. 안녕히계세요 여러분. 주여버린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